총 한개 다 더 없어 총 뭐 샀는데? AK? AK로 올인하는 애 나는... 이거 하나 사야지 아 됐어 가자 오케이 오 뭐야 오버뷰 아 못 볼 수 있어 뭐야 얼굴 썼는데 나 어 난 니가 쓴 거 보이는데 어 그래? 버그네여 게임이 어차피... 어차피 니 얼굴 니가 안 보잖아 모든 사인은 테일러의 비밀번호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죽었다고 어 잠깐만 얘네들 다 죽었다 지금 저 시야이... 저거 아냐? 저 시야이... 저거 아냐? 저 시야이... 저거 아냐? 아 다 죽은 애들 테일러, 시야이... 다른 애들... 스테이션의 데이터 드라이브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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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가 어느 때 내 무슨 귀를 잘라가냐? 아... 저거 아냐? 저거 아냐? 데니 리 데니 리 데니 리 근데 그 잘 연결해 이게 제 정뮤이오 한 명은 가진 것 같았다 보다 아냐? 케인은 그녀란에 나올 것 같았다 그거 아니야? 삼아패들? 약간 중국의 뮬란에 나올 것 같이 생겼어 뮬란 개 오랜만에 들어본다 안 봤지 뮬란 투 봤어? 아니 투는 안 봤어 싱가포르 아름다운 폭력들 CIA? 얘들 꼭 길가다 한 번쯤 만났을 것 같더라 아, 그러니까 얘 우리 팀이네 제이생 제이생 내가 본 적이 없네 제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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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 거에 대해 이해할까 이는 가장 좋은 공연이 될 것 같다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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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우리 팀이 아니야. 갱단 두벅이네. 윈슬로 아쿠. 윈슬로 아쿠는 Q선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왜 이렇게 많은이 죽었지? S.A.A.M.이 우리를 용서하면 안 되는 거 아냐? 데이터 드라이브를 더 필요해. 그들은 그걸 샌, 피프티포인 어머나? 54 sentient가etzen, 다한거 matured. hijo 등장한 것 가운데, 은 무거운 가출을 해. 그들은 과자인으로 사려졌고, 우리는 마약 environments. 그기의 어머나, 우리가 날들이는 아니겠지. 그리고 미적이 있는 사람? 그기의 어머나. 안 suicida.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자. 지금 이 전자들에게는 코벅스의 손을 흘러가고 있는 것들은 지금 너가 누구를 알고 계세요? 왜 또 이천수 닮았네? 왜 또 이천수 닮았네? 제발 좀 방송인 이미지 좀 살려주세요 지금 너는 누구를 만들어야 할게 당신의 로봇이 어떤 걸 볼까요? 당신의 로봇이 어떤 걸 볼까요? 그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만해! 고민! 고슐람!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윈슬러 콜드 스페셜 포스트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잠시만요. 무슨 생각이든지 잘못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당신의 로봇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로봇이 많은 사람을 죽여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여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그럼! 이것은 살아라! Professor. 내 기본 should. 근데 당신의 로봇이 다른find이 mixing overnight.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규명한 것입니다. 행명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bn재이 저장해서 공항раз울을 decrepit 하십시오. 대낮에 이루고 있었던거야? 자 CIA가 갑이에요 CIA 누가 막아 CIA를 어 나 누웠어 자 방금 누굴 막냐 이런 얘기 해주고 있는데 혼자 가서 죽고있어 나 주먹줄 좀 하다가 깨가지고 이씨 아 이거 안돼 안돼 어 오나 나 지켜줘 기억해줘 나도 할건데 어 잠깐만 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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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래기로 싹 가래기로 어 잠깐만 센놈있어 센놈있어 쟤 뭐야 아니 무슨 얘네들도 이런 애들을 갖고 있냐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야 저거 오 잠깐만 잠깐만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구 아 저깄네 저기있어 어 내 뒤에 어 잠깐만 어 뭐야 나 누웠는데 소리 나 조용히 누웠네 조용히 누웠어 간다 아 미안해요 미안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아 나 형 누운줄 알았잖아 어 일단은 여기서 장전한번 아니아니 장전 됐어 됐어 다시 수류탄 쓴다 좀더어테크 따세 야 야 텀벼 야 맞다간거 깨같은거 아아 까비 아아 아아 아 마무리 마무리 가능각이었는데 뭐야 이거 하나 더 있잖아 어? 깨같아 깨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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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그러죄야! 오우! 야 주먹이 갑이네 이거 초고는 저시간에 못죽이거든요 장전화 갑시다 아 뭐 동굴이.. 뭐야 여기 뭐 동굴이 있냐? 우와! 머리 터트리는거 봐 이 나쁜놈들 이거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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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블라 폭탄 어어어 시민들은 왜 죽일까 얘네들은 폭탄이 너무 많이 많은데 여기 너 누웠다? 어 나를 향해 수류탄 던져 아냐아냐 살려줄게 살려줄게 나 뒤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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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오케이 오케이 오오! 개많아 야 이거 rpg각이다 아니다 수류탄이네 수류탄 아니다 수류탄 겟쎄 오오! 나 누웠다 와 이거 잠깐만 나 누웠어 어 나 나 가 가 가 가 반보다 죽었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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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우리도 기계있고 쟤네들도 기계있어 어 그러네 기계 뒤에 숨어있어야겠다 그러니까요 어 어 어 얘네들은 생각보다 안 죽는다 기계 어 기계 해킹하는거 배웠는데 왜 안돼 어 이거 키가 뭐더라 스키 바꾸는 키가 이거 바꾸는 키가 있을텐데 나 왜 스킬을 못바꾸지 다른 클라스로 어떻게 바꾸죠 여러분들? 다른 클라스로 변경 안됩니까 이거? 아 이게 다 참 아 아 시도는 해봤지만 모르세요? 클라스 바꾸는 버튼을 몰라 스킬 쓰러간다 뭐야 그럼 뭐하러 배워 아까 무기상자에서 아 변경해야된다고 이게 바꿀수 있는 기회가 있는거구나 계속해서 바꾸고서 쓰는게 아니고 와아 장난아이네 이거 가자 형 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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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누가 너 쏘지않았지 여기 위에서 내려와 내려와 한판 떠 한판 떠 어 두명이야 아 세 내려오면 죽는다 내려오면 죽어 내려오기만 해봐 쟤 다 안죽어 저것들 야가치이네 저것들 오 하나 내려왔다 하나 내려왔다 하나 내려왔다 부숴버렸어 위에 한말 더있어 위에 한말 더있어 올라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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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머리위에 니 머리위에 잠깐만 우리가 올라가면 되잖아 뭐야 아니 못올라가겠네 오 된다 어디야 저긴 어디가 뭐야 뭐야 누가다 나 쏘는데 또 됐다 오우 이거 너무 그거 여보세요 그거 개 힘겹게 왔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힘겹게 밑에서 올라오면 되는데 네 가만있어봐 아 여기서 뭐야 이걸 어떻게 막 막 오우 여기서도 바꾸는거 없는데 막으라 이거 너무 많다 오우 형 형 정리하고 있어봐 오케이 여기서 와인 아아아 됐다 하하하하 나 정리 정리 당했네 정리 당했어 바꿨어? 어 바꿨어 거기 그 뭐야 무기변경하는데도 Y키 누르면 생겨 아 오케이 이거 해두고 와 우리 우리 오우 야 빨리 간다 저거 없애야겠는데 기계 아 박살냈어 여기 날라내는게 너무 많아 여기서는 그걸 써야돼 이제 어어 수류탄 뭐야 아 뭐야 이거 저기야 이거 어 당했어? 어 당했다 아 어 이러면 어떻게 되지 다시 근처에서부터 시작해 이런 젠장 갑시다 아 바로 옆이네 오우 아 형 어디서 누웠는지 알겠다 얘네들 4명 나올 때 누웠구나 허허허허허허허어 어어 여기서 또 근접 집 해 근접으로 했지 여기서 아 어허허허허허헣 그러면 당연히 누웠지 오 잠깐만 다시 바꿔야되네 이제 바꾸는 데나 아 뒷쪽에 있나? 아 여기여기여기여기 거기서 바꾸고 여기서 Y키 눌러서 형도 아 여기있네 어 이걸로 아예 바꿔버려 바꿨어 그래서 하나씩 다 터트리자 어 터트리자 터트리자 나이파리부터 터트리자 어 포장지 뿅뿅이 터트리는듯 딱 그런 느낌이야 중독성 어우 개같은거 이씨 오 나이스 나이스 터졌다 터졌다 저거는 저거 저건 RPG는 제거해버려야지 저거는 생각보다 많이 없네 아깐 되게 많았는데 4라운드 써지네 이거? 그거는 날파리가 사람한테 써지는거야 아니 날파리 말고 그냥 이거 아 그래? 어 그니까 사람 가지고 있던 폭탄이 터져 우와 개쩌네 나 그건 몰랐어 오케이 터져라 근데 이거 개 사용시간이 생각보다 길다 어 오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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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다 미치게 가 아 아 와 저 구석에 있는 나를 저기하네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오 내가 약점 쏠게 나도 나도 약점 세번째 다 있어야겠다 그렇지 세번째 다니다 그렇지 그렇지 됐어 됐어 야 뭐야 저거 또 왔네 저거 어 어 수류탄 수류탄 엄청 까버려 오케이 어우 나이스 나이스 제대로 제대로 탔다 제대로 으이씨 새끼가 주먹전 해 이씨 해봐 인제 가라 이씨 하하하하 아 아니 총보다 주먹이 세 야 마인드 컨트롤 재밌다 이거 아 그것도 재밌지 여러 명 사람한테 여러 명 끌어놓으니까 지들끼리 싸우던데 아 이거 첫번째꺼? 어 첫번째꺼 나도 한번 써볼까 뭐야 절로가 90m쪽으로 가야되는거 같은데 잠시만 여기가 아니다 여기가 아닌거 같아 아 여기 올라가자 여기 여기 일로가야되네 야 이거 맞아 여기? 길이 뭐세요? 어디죠? 이쪽이잖아 이쪽 예예 오오 뭐야 뭐야 오 잠깐만 어 저거 뭐 아니 미칫 아니 바로 바꿔야겠다 바꿔야겠다 이거 안돼 우와 우와 이거 야 간다 간다 개도를 하지말고 내가 위에서 내려찍을게 내가 위에서 내려찍을게 아 그거 좋은생각이다 어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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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해 어 어 어 어 어 어이씨 어 형 누웠어? 어 가만있어봐 난 일단 빠질게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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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웠어 올게 아니 저자식 저거 내가 여기서 중앙에서 막을게 누워서 형 죽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죽어도 난 안 돼 니 이거있는 못살일거 같아 이거는 못살일거 같아 잠일수있는 각이 아니야 vulnerability 어 죽였어?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아따 내 목숨으로 저...저걸 없앴...찍... 와 이게 친다고 죽는거구나 얘가 어허치니까 죽더라고 1인분 인정해줄게 1.5인분 했지 니가 0.5인분 한거고 아 뭘... 그거를 또 칭찬해 드린다고 그거를 굳이 그냥 어? 으어차 물기신작전 좋았거야 아까 오 오 오와와와와와와와와와 오 아 이거 엄재다 어 이거 뭐야 나이스샷 난 여기까지 난 여기까지 밑에 한 마리 있네 내가 죽기 저거 어 있네 이거 큰 스탠놈이네 오 잠깐만 마모나 얘 센놈이야 죽였어 혹시 수류탄 맞았어? 나도 살려줄래? 머리통을 가리겠어 아니아니 형 수류탄 맞았냐고 혹시 어어 어이 뭐야 이거 깜놈 개깜놈 깜놈 이런 귀요미를 봤나 나 올라오자마자 한 방에 죽었어 아 미친 아 저거에 맞은거야? 어 야 로켓 내가 저기 한 방에 연사소리가 장난 아니더라고 컴퓨터 내꺼린 소리가 나더라고 어 이거 내꺼다 이거 내꺼다 내꺼다 어우 좋네 폭탄 뭐야 폭탄 뭐야 나야 나 아니 거기다 폭탄 던지는게 당연한건지 솔직히 아니야 저기서 저렇게 있다 내가 찍어야 된다고 시원하게 오케이 가자 마모나 아니 나는 거기서도 폭탄 내리찍을 수 있는지 몰랐네 난 점프할 저기 뭐야 떨어질 때만 되는 줄 알았네 간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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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스나 뭐 레이저가 있는데 뭐 스나 아니야 이거 어 야 스나야 스나 소리 나 스나 소리 어 이거 스나네 오 깜짝이야 잠시만 오 머리위에 머리위에 기계 안돼 너 언제 nose 9위까지 올라갔어? 어 나 있다 사려고 어떻게 올라갔어 아 올라간거야 여기 뭐 여기 올라오는게 길이니까 스나 seemed 상관없어 간다 그냥 bucket 슬라이딩 하하 재미있다 스라이딩 오 위에 오 뭐야 저거 왜왜왜왜 아니 엄청 그게 하나 ARS 밑에가 엄청 많은데 밑에? 어여! 어 술따 큰거 하나 맞았네